안녕하십니까 제스랩 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만년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뚜껑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만년필 바로 파이로트의 캠리스 대시모라는 만년필 입니다. 이 파이로트의 캠리스 시리즈는 1960년도에 출시가 돼서 벌써 50년이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만년필 입니다. 여러가지 세대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대시모 처럼 이제 이런 노킹, 노크 방식, 꼭지를 눌러서 펜촉을 꺼내는 그런 방식과 그 다음에 돌려서 펜촉이 나오는 그런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시모는 이제 대시모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어로 숫자 10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로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된 그런 만년필 이고요. 이 대시모는 이 전세대 모델, 구세대 모델보다 좀 더 가볍고 또 얇게 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셔츠 포켓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도 크게 위화감이 없는 그런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성이 좋다는 얘기겠죠. 저도 이제 사실 캠리스 만년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캠리스 만년필이 파이로트의 캠리스 그 다음에 플래티넘의 큐리다스가 있고 또 라미의 다이얼로그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좀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사실은 좀 실용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큐리다스 하고 이 캠리스 시리즈인데 이 큐리다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길고 또 그립도 두껍고 그리고 또 이제 전 시리즈가 대부분 다 투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고급 필기료라기보다는 그냥 볼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캠리스 같은 경우에는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배럴이 또 이런 그립 부분이라든지 노크 부분이나 이런 중요한 부품들이 다 금속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내구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50년 이상 만들어졌으면 뭐 여러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완성도도 높아졌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온지 얼마 안 된 다른 제품들 보다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무게 디자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외관을 먼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시모를 구입을 할 때 하실 때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한번 쥐어 보고 손에 직접 쥐어 보고 시필해 보고 구입을 해라 호불호가 강한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 샵에 가서 한번 집어 봤는데 저는 상당히 좀 편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 라미 2000이 있는데 이 라미 2000 만년필 라고 비교해 보시면 그립의 두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립 부분이 사실은 그립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쥐었을 때 사실 이 클립 부분이 위로 오게 이렇게 그립을 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딱히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크를 누르게 되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닙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후디드 닙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뭐 닙마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닙은 이제 18K 급립 입니다. 가격대가 실제 구매 가격대가 이제 10만원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직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18K 급립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인 건 거의 찾기가 쉽지가 않죠. 가격대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크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진동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그 도서관 이라든지 조용한 곳에서 쓰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이 노킹 노크를 하게 되면 흐름이 좋은 잉크를 넣어서 쓰실 때 잉크가 좀 안에 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캡니스 뿐만이 아니라 플래티넘의 큐리라스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노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프링의 탄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충격으로 잉크가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캡니스 뚜껑 없는 만년필들의 좀 어떤 숙명인 것 같습니다. 배럴을 반쪽을 분리를 하면 이렇게 안에 이제 닉 뭉치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서양 분들은 미국 분들은 이거를 배네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뭉치를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콘 40이 들어가 있습니다. 콘 40이 들어가 있고 이 14K 닉이 보시면은 상당히 좀 길게 제작이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성이 있습니다. 필기를 하실 때 탄성이 있어서 좀 속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작게 글씨를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18K 금립이라서 오는 그런 이제 탄성이 또 있겠죠. 그리고 잉크를 이 콘 40으로 충전을 하실 때는 보시면 이제 피드에 이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고 이 위에 이제 그 스텐레스 스틸 재질에 이제 이 배럴이 들어가게 되는데 잉크가 이 부분까지 담겨야지만 잉크를 제대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이 밑에까지 잠긴 경우에는 절대 잉크가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죠. 그리고 네 소리 들리시다시피 이제 콘 40 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안에 컨버터 안에 있는 그 금속 부품을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거를 하고 잉크를 넣어서 쓰면 흐름이 안 좋아집니다. 잉크가 몇 번 흔들어 써주면 이 메탈 재질의 볼에 의해서 잉크가 이제 이 피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볼을 빼버리면 이제 그 잉크가 흐름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어서 그냥 콘 40을 있는 그대로 쓰시거나 또는 이제 그 카트리지에다가 잉크를 주사기나 이런 걸로 충전하신 다음에 꼽으시고 카트리지를 쓰실 때는 위에 캡을 하나 또 꼽으시게끔 캡이 제공이 됩니다. 메탈캡이 제공이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캡니스를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얇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세피를 별로 사실 안 좋아해서 엠립을 구입을 했고요. 한번 좀 시피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이로트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참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고무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럴과 배럴이 나사산으로 체결되는 부위 끝에 고무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잠기고 또 풀리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메탈 재질끼리 그 잠그고 그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 와셔라는 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집안 가구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다 와셔가 들어가는데 뭐 이것도 메탈하고 메탈이 마주치는 부분이 이제 고무, 와셔 대신 고무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잠기고 잘 풀리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셔터가 있습니다. 셔터가 있고 셔터가 열리면서 닙이 나오죠. 요게 이제 이 노크 한 동작으로 두 가지가 같이 됩니다. 셔터가 열리고 닙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셔터가 상당히 기밀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세척을 위해서 물을 담가놔도 거의 밑쪽으로 물이 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놔둬도 기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파이로트는 커스텀74 만년필 기준으로 보면 뭐 EF, F, 그 다음에 MF인가요? MF가 있고 M이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굵어지는데 사실은 이 EF, MF까지도 F, MF까지도 이렇게 그 굵기가 만년필의 굵기가 선형적으로 가는데 M닙부터는 갑자기 갑자기 두꺼워집니다. 갑자기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 대시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MF님은 없죠. F와 M닙밖에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막 길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꺼는 M닙인데요. 이게 종이가 약간 코팅이 돼 있어서 상당히 사악사악 소리가 납니다. 이 닙이 상당히 작고 간열이지만 그래도 흐름도 좋고 적당히 탄성이 있어서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피드백을 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떤 스틸립 그 스틸립 중에서 이제 M200 시리즈라든지 또는 엑스퍼트3처럼 어떤 그런 속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닙은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이 일정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M닙 정도 사시면 이제 유럽제 F닙 정도의 그런 닙 굵기가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수첩이나 이런데 이제 그 7mm 라인이 그어져 있는 그런 수첩에다가 필기를 하실 분들은 이제 M닙 보다는 이제 F닙이 좀 더 어울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그 회사에서 요 대시모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크 기능이 있어서 한 손으로 펜을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상당히 매력적인 펜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실사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라미 2000 그리고 데시모 그 다음에 펠리칸 M200 또는 M400 요 정도가 이제 어 굉장히 어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어 새로운 만년필을 또 드리게 되면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